이게 먹선 넣은 다음에 한 번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좀 덜 들어간 것 같으면 또 한 번 또 넣고 닦고 그렇게 반복하시면 될 거에요. 한 번에 하기는 힘드니까요. 네,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얘네가 막상 먹선 넣을 때가 별로 없어요. 사람들이 먹선을 많이 넣으려고 일본은 패널라이너를 그어서 라인도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. 패널라이너를 그을 때도 조심하세요. 갈라지거나 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어줘야 합니다. 안되겠으면 그냥 아예 안해버리는게 낫게요. 솔직히 말해서 그 빨간색 그 뭐라고 해야죠? 먹선 펜?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쭉 그어버리게. 그냥 넣고 닦고 넣고 닦고 이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. 검은색 괜찮아요. 검은색만 있으니까 좀 하셔야 해요. 빨간색이나 파란색도 있어가지고 여러 작업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멋진데요. 고맙습니다.